횡성군이 새로운 군정 목표를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주민 공모로 제안된 91건 가운데 설문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으며 군민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응집된 힘으로 횡성발전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분야별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로 군정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